안녕하세요 메타폼입니다. 최근 수많은 신규 NFT 프로젝트들이 민팅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NFT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나올 것이고 신규 유저들의 유입도 많아지겠지만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좀 더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 같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로드맵과 팀 구성 그리고 세계관이 돋보이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프로젝트 명칭은 미케츠이고요. 미케츠는 PFP NFT를 시작으로 해서 자체적인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미케츠라는 캐릭터를 기본으로 마치 닌텐도의 동물 해수 컨셉처럼 자유로운 메타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케츠는 로드맵에서 메타버스뿐 아니라 토큰 설계도 구현될 예정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메타버스 포럼 구독자분들을 위한 미케츠 NFT 에어드락과 화이트리스트 혜택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프로젝트 소개와 이벤트 혜택까지 얻으시길 바랍니다. 미케 프로젝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PFP로 사용이 돼 귀여운 고양이 NFT이면서 3D 작품이라는 정도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3D라는 점이 아니라 메타버스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PFP로의 활용뿐 아니라 자체적인 3D 메타버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은 NF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미켓 NFT를 소유하시면 PC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켓 NFT를 민팅하시고 추후에 스테이킹을 하시면 PC라는 토큰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PC 토큰의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부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는 앞서 자체적인 메타버스를 계획 중이라고 했듯이 미켓들의 메타버스인 미토피아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미켓 프로젝트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메타버스의 이름이 미토피아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미켓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하신다면 핵심적인 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단순한 PFP가 아니고 자체적인 메타버스인 미토피아를 형성할 로드맵과 그 생태계를 구성할 토큰오믹스까지 세 개 중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 보여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미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켓는 기본적으로 1만 개의 PFP 프로젝트이고요. 미켓을 보유하면 홀더 안정 NFT 에어드랍부터 일정 수량 이상을 보유하신 홀더들에게는 추후 민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설 미켓이 100개가 존재하는데요. 이 전설 미켓은 각각 고유한 이름부터 스토리를 갖고 있으며 수작업으로 별도 제작된 NFT라고 합니다. 전설 미켓은 미켓 5개 이상 보유 홀더만 별도로 민팅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전설 미켓을 보유하면 미켓 1개가 에어드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설 미켓은 NFT 자체가 특별하기도 하지만 미켓 생태계 안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미켓의 홈페이지에서 미북을 살펴보면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데요. 미켓 보유 홀더들에게는 추후 미프렌즈가 선물처럼 같이 찾아올 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프렌즈는 아직 미공개지만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미켓의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고요. 미프렌즈에게 생산활동도 참여시킬 수 있다고 하니 게임적인 요소도 예상이 됩니다. 미켓을 갖고 있으면 PC라는 토큰을 얻을 수 있는 만큼 PC 토큰은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PC 토큰은 NFT 스테이킹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게임 내 활동으로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사실 토큰 소각 모델인데요. PC 토큰의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내의 컨텐츠를 즐기고 미프렌즈 성장 등에도 사용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의 컨텐츠를 즐긴다는 점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 향후 미홈이라는 미프렌즈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될 건데요. 3D 공간으로 구성된 미홈에서는 자신의 미프렌즈를 위한 공간도 꾸미고 다른 미프렌즈를 초대하여 대화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PC 토큰은 이러한 컨텐츠를 즐기는 데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며 미랜드라는 좀 더 확장된 월드에서도 PC 토큰 생태계가 활용될 것 같습니다. 미랜드는 탐험과 모험이 가능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생산 활동부터 게임에서의 캐스트 같은 개념도 미랜드에서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산품과 주요 아이템들은 유저 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캣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메타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캣 NFT를 갖는 것이 시작이 되겠죠. 재밌는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미플레이스라는 공간이고요. 미플레이스는 미캣 세계관 안에서 그저 신나게 즐기는 공간입니다. 어떠한 규칙도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세계관이 다소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재밌는 프로젝터라는 느낌은 강하게 들고요. 미캣이 PFP로 시작되어 PC 토큰과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큰 흐름 외에도 미캣의 팀은 유니티 S스토어, 글로벌 상위 퍼블리셔인 만큼 컨텐츠적인 확장에 대한 기대도 됩니다. 굿즈, 혹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툰, 단편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형태로 미캣의 IP가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밖에도 로드맵을 살펴보면 오픈 시 2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로얘티의 20%를 홀더들의 커뮤니티 활동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아이디어 및 팬아트를 굿즈 형태나 다양한 상품으로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 오픈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캣의 팀은 개발 능력이 강점인 팀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미캣의 팀에 대해 간단히 소개 드리자면 미캣의 프로젝트는 레이어랩이라는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대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모바일 컨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고 2014년부터 유니티 S스토어에 퍼블리셔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게임에서 레이어랩이 제작한 SS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미캣의 프로젝트는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운영까지 모두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니 팀의 개발 역량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미캣의 프로젝트는 메타버스까지의 로드맵이 구체적인 만큼 기대가 큰 신규 프로젝트이고요. 이제 민팅 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팅 일정은 3월 10일과 3월 11일에 진행이 되고요. 3월 10일 20시에 오지를 대상으로 30개의 물량이 판매가 됩니다. 3월 10일 21시에는 1110개의 물량이 150클레이로 오지와 화이트리스트 1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요. 3월 11일 20시에는 오지, 화이트리스트 1, 화이트리스트 2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5,500개의 물량이 170클레이에 판매가 됩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화이트리스트를 대상으로 판매되니 참고하시고요. 3월 11일 21시에 2,760개의 물량이 200클레이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퍼블릭 세일로 진행이 됩니다. 민팅 정보에 있어서 오지와 화이트리스트 1, 화이트리스트 2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화이트리스트 1은 확정 구매가 가능한 화이트리스트이지만 화이트리스트 2의 경우 선착순으로 제한적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보스포럼 구독자 대상 NFT 에어드락과 화이트리스트 1, 화이트리스트 2 증정 이벤트는 고정 덕을 참고하시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